다 이루어졌다. 바오로딸에서 편했습니다. 성금요일 순환 예식 때마다 듣게 되는 요한복음 순환기를 40일 동안 나누어 묵상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. 사순 시기 동안 40개의 진검다리를 건너면서 고난받고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하고 마침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합니다. 어떻게 하면 신자들이 성경에 담긴 하느님의 마음을 잘 읽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제의 마음이 느껴집니다. 사순 시기, 이 묵상집을 통해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회개하여 마침내 참 생명의 기쁨과 평화, 충만한 자비를 체험해 보도록 권하는 책입니다. 사순 시기, 이 묵상집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하여 마침내 주장입니다.